형부는 왜 전화를 안 받아? 순두바라! 제육하나! 꿈들아 손맛시다! 아저씨! 반찬가게 한다더니 택배일까지 다 신어보네! 가로산지 뭔지 할 뻔했대잖아 그깟 택배일이 문제야 진짜! 우리 잔디 놔두고 안 죽어요 잔디야! 잔디 애미가 살아있다고 칩시다 100% 바람 아버지! 왜 그러세요 정말! 타신데 없어? 하마터면 됐다! 죄송합니다! 아 저기 잠깐만요! 얘도 남자친구는 있니? 아니요 없어요 근데 왜 자네가 여기 있지? 기타 좀 아악! 오! 아! 어! 당신! 남폭운전으로 우리 잔디 칠 뻔했다니까! 선생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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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월 27일 8시 30분 첫방송